누구나 겪는 이별 같은데 왜 이리 이렇게 힘든 걸까 덤덤한 척 해봐도 아무 일 없는 척 해봐도 마음은 안 되나 봐 정말 널 많이 의지했나 봐 혼자서 불안해진 날 보면 멍하니 창문 보는 습관이 생겨버렸어 그냥 다 아무 느낌이 없어 어떡하죠?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떡하죠?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참 맛스러워 보여 사랑 끝에 남겨져 있는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 진다는 이로도 거짓 같아 점점 더 보고 싶어 불안해진 마음 속에 아직 넌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떡하죠?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떡하죠?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고울 속에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참 맛스러워 보여 사랑 끝에 남겨져 있는 내가 혹시 돌아올 수도 있단 생각에 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은 그날 그대로 그대로 멈춰져 있어 어떡하죠?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떡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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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참 맛스러워 보여 사랑 끝에 남겨져 있는 내가 아